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림의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제어 장치의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그럼 안정도 판정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죠? 바로 루트표야. 루트표를 작성해 줘야 돼. 그럼 루트표를 작성하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바로 특성 방정 실험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원래 특성 방정 실험은 문제 조언인 페루프 시스템에서, 그죠? 블록선드에서 아까 1번 문제 풀었던 메이슨 공식에서 1-페루프의 경로 해서 분모 equal 0 근데 그 방법이 좀 귀찮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메이슨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 문제 조언인 조건에서 바로 특성을 구하는 방법 즉, 게루프 방정식을 갖다 구하는 거야. 게루프 방정식. 게루프는 이 피드백, 페루프는 필요 없고요. 이 게루프, 입력에 쭉 가져가는 요소. 즉,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소에서 분모, 분모 끌고 오고 분자를 끌고 오는 거야. 그게 더해서 0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알려준 이 방식을 이용하면 분모, 분모는 요거죠? 그죠? 분모 끌고 오고 s에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분자. 분자 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분자를 갖다가 그대로 끌고 오는 거지. equal 0. 이러면 특성 방정식이 아주 쉽게 나오죠. 자, 그럼 요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전개하면요. s 곱하기 s니까 s의 제곱이고 바깥에 s가 또 있으니까 s의 3승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s, 2s. 1s, 2s니까 3s가 됐는데 앞에 s가 있으니까 3s의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그죠? 앞에 s가 있으니까 2s가 되겠지. 나머지 플러스 2k 꼴 0. 자, 요 게르프 시스템에서 바로 특성 방정식을 끌고 오는 방법 분모 플러스 분자의 꼴 0.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개수가, 맨 앞에 있는 개수가 얘가 a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1이 되는 거고 요 이러는 게 a2가 되는 거고 2k가 a3가 되잖아요. 그죠? 즉, s의 3차 앞에 있는 거 s의 2차 앞에 있는 거 s의 1차 앞에 있는 거 s의 0차 s의 0차면 얘가 1이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그러면 그게 a0, a1, a2, a3가 각각 1, 3, 2, 이렇게 해결하는 바는 얘기잖아요. 루트 표다가 그거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s의 3차 앞에 있는 거 얘가 1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s의 2차 앞에 있는 거 얘가 3이 되는 거고 주의할 점이 배송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까지만 내려와야 돼. 여기는 이제 s1, s0는 계산해야 돼요. 자,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 그 다음에 e하고 e키를 써줘야겠죠. 여기서 e하고 e키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e하는 없죠. 0, 0 자, s1 구할 때 어떡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우에 바로 3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죠. 3 곱하기 2, 6 그 다음에 얘는 빼주죠. 얘는 빼주고 얘는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2k 자, 이게 s1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이 부분 구할 때 어떡하죠? 이 부분 구할 때는 자, 이 부분 구할 때는 위에 거 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싹 빼버리고 위에 3 그 다음에 3 곱하기 뭐? 요거. 그죠? 0 마이너스 0 얘는 0 나와요. 뭐 여기는 자기가 0 나오겠고 0 나오겠고 얘가 0이니까 얘가 0 나오겠지. 자, s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s로는 계속 똑같은 거죠. 3분의 6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거죠. 플러스 부분에서 그러면 3분의 6 마이너스 2k 곱하기 2k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헷갈려서 계속 반복적인 거죠. 3 곱하기 0 3 곱하기 0이면 0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제 적냐면 자, 얘는 0이고 어차피 요 분자 있는 요부하고 요거 약분되니까 그러면 2k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 안정하려면 일렬의 부호 변화가 얘가 일렬이죠? 일렬의 부호 변화가 없을 것 얘가 플러스 부호 얘가 플러스 부호니까 얘도 플러스 부호가 나와줘야 돼요. 첫 번째 지금 계산한 거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요거 2k 요 2k가 또 역시 플러스가 나와야지 얘가 부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요기 2가 나온 건 0이야. 그건 따라서 여기서는 k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1의 조건에서요. 자, 3을 나가면 0이고 그러면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2k 넘어가면서 얘가 플러스 2k가 되겠죠. 넘어갔으니까 따라서 k 값은 k 값은 2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6 나누고 2니까 3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k 값은 우선은 0보다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을 것 이래야만이 이 체결은 안 작아다.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